게임에서 이길 때까지는 좋았는데 왜 바꿨을까 내 전원 돌리도 먹는 게 또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? 먹으면서 한 컷 좋아요? 음료수도 갖다 주세요 녹차랑 뭐 산산음료랑 그런 거 다 마시면서 찍어야 하니까 괜찮죠? 촬영 중에만 그렇죠, 촬영 중에만 촬영 딱 잠깐 중간에 했을 때는 안 먹어요 하나 더 맛있어 지영 씨, 과자 몇 개의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네요 어머, 케이크까지! 지영 씨 좋겠다 맛있어